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말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탈표 누구? 바로 정치권 소식인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의병특검법이 최종 부결돼 이탈표를 두고 여야는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죠. 어쨌든 부결을 두고 야권은 일제히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다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유승호 기자 리포트 보시고요. 전문가 분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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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의병특검법 부결 직후 범야권 6개 정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열차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야권 6개 정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탄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개혁신당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무엇도 아닙니다. 특허법 대치로 22대 국회 출발이 순조롭지 않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범야권의 이번 주말 2차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금부터는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어제 본회의에서 특헌법 재의결이 부결됐습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김병민 일단 최고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추경원 원내대표가 특헌법 가결되면 탄핵열제 시동거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집효과 이탈표 막자 이런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건 비단 추경원 원내대표 얘기 전에 민주당이 당 지도부에서도 시종일관 탄핵을 아무렇지 않게 거론하고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등 계속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거론하게 됩니다. 최해병에 관련된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혹시 여기에 불필요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된다는 여론들은 어느 정도 상황들이 누적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일단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진하면 특검도 스스로 요청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핵에 준하는 상태처럼 가기 위한 진검다리처럼 여론을 직접 형성해가고 있는 야권의 목소리에 아마 여권 내부의 결집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거기에 그대로 찬성을 눌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여권 내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표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모든 분들이 좀 아실 텐데 이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면 김상일 부대변님 일단은 가격을 준양한 범야권에서 179명이 참석했는데 찬성표가 딱 179표가 나와서 이 표가 여권에서, 야권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 건지 여기서 굉장히 좀 서랑설레 오가고 있고 분석 작업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오히려 5명이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 다 추측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어떤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했을 때 색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면 안 된다.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색출하듯이 하는 거는 저는 취지에, 무기명 투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 추측만을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김영 투표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분이에요. 여기에서 반대표를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무효표를 던질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적어도 한 표, 적어도 한 표는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적어도 한 표.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민주당에서 나왔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못하겠어요. 민주당에서 나온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반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법안들, 명분 있는 법안들이 많아요. 최상병특검법은 명분도 없고요. 자기 정치 생명에도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익보다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범야권에서. 민주당 아닌 다른 야당. 이탈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가령 어떤 인물들, 당.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모르면 될까요? 정치적으로 제가 너무 이렇게 타격을 줄 수도 있어서 그런데 좀 이렇게 범야권은 국민의힘과 좀 이렇게 정서나 어쨌든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같이 할 잠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추측의 근거는 거의 가를 쓰면서 가에 따른 괄호를 친다거나 점을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협표를 만들어요. 이상한, 그런데 거의 가라는 표시는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가는 해야 되는데 갈등, 당의 어떤 만료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했던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저한테는 좀 더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도 한 표, 최소 한 표는 이탈은 있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김병민 최우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재적으로 여권과 함께할 분이나 당 말씀하셨고 또 이상하게 좀 표기한 갈등의 부분인지 쓰면서 끝까지 갈등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의 5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지지층들이나 당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껏 찬성하겠다고 본표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무기명 투표장에 들어가서 반대나 무효를 찍었을 때 실익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감을 다 안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5명 의원 외에도 1명은 반드시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냈다고 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도 그런 의견들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들어가서 5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찬성했을 의원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요. 그럼 그만큼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이탈표가 그만큼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측이 나올 수 있죠. 결국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 똘똘 뭉쳐서 이 내용의 찬성표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만큼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